방송에 로버트 할리 씨도 주연의 제모를 하고 경찰 수사에 앞서서 채무를 미리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. 경찰이 염색한 것도 중요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 마약을 통적도 없고 권유한 점을 더더욱 없어요. 제가 검정색 머리를 좋아하는데 다양한 모습을 좀 선보이 보자. 원조 둥배기 아저씨 안 둥배기 아저씨. 제가 그동안 소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입니다. osing your experiences besten bl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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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nd 가슴털이라든가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고 가늘기 때문에 그 안에 마약이 잠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